자 아이작입니다 아이작 리버스로 리버스 한번 갑시다 우리가 저번에 아주 잘했죠 잘했는데 마지막에 잠깐 실수해서 좀 뭐 좀 잘못된 게 있지만 자 자 소리 괜찮습니까 자 아이작 굉장히 간단한 게임입니다 어 이 방 안에 있는 괴물들도 해치우고 아이템도 먹으면서 차례차례 저 오른쪽에 보이는 내불 내불 진행해가는 건데요 자 땅게임 기다리는 동안 요구하고 있읍시다 갑시다 자 이런 똥들도 없애고 똥들 속에서도 또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런 또 똥조가리들도 잡아주고 이런 괴물들이 지금은 좀 쉽게 나오지만 자 이런 점점 어렵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어 동전 좋아 나이스 어 저 폭탄 좋아요 나이스 어 동전 아우 개꿀 어 조심조심 어 뭐야 어 꽁짜 와우 꽁짜 야 꽁짜면 저 양재물도 먹는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열쇠 가져갈까 열쇠 가져갈까요 열쇠 열쇠 가져갈까 약 두 개 다 먹을 수 있나 어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야 대박 와우 대박 저거 쓸 수 있죠 쓸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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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썼어 아이 젠장 아 잘못했어 뭐야 아우 거미가 거미가 따라다니 옵션이 생겼죠 이러면 옛날에 트윈비라는 게임 보시면 거기 옵션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항상 그런 게임들 저 이제 저 거미가 저에게 굉장한 도움을 줄 거에요 저 거미가 이제 적들을 공격하면서 아 폭탄 하나 날렸다 아까워 자 왔다 오 뭐야 이거 아 폭탄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아 아 저 보물상자를 먹었어야 되는데 폭탄을 써가지고 자 여기 어 잠깐만 아직 위에는 보스방이고 아래쪽 조심조심조심 어 그렇지 아 좋아요 지금 거미가 가서 들이받은 거 봤습니까 거미가 한 대 들이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안 달고선 알프방이 적을 수 있었죠 또 폭탄을 주고 채팅 틀어졌어요 또? 아 채팅 누가 자꾸 핵톨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없어 밑엔 뭐야 보스방인가 밑엔 보스방 어 나이스 동전 개꿀 벌써 동전 세 개 좋아요 자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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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가면 뭔가 어 여기 뭐야 이 방은 뭐지 황금방 황금방에 들어가야지 황금방에 자 들어갔어요 어 뭐야 뭐야 주수추추추 13rd 주수수수둑 저거 먹어버릴까 그거 먹어볼까 강납 Watisuke 먹었어요 아우 나이스 트스 온터치 저건 뭔소리예요 저게 트스 온 터치가 뭔소리야 어 얘네 점점 늘어난다 า트 안 먹어진다 이거 아 아 스페이스 바로 쓰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프론트 치고 뭐야 열쇠도 저 열쇠 방도 한번 열어보죠 아 열쇠 좋습니다 아 뭐야 괜히 열었네 아 젠장 이건 뭐지? 이 3원? 이건 뭐지? 어 이런거 처음 봤는데? 어 15원짜리 10칼은 뭐냐?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돈 넣으면 아이템 나온다고? 오케이 넣어봤어요 아 안 나오는데? 넣어봤어요? 안 나오는데? 넣어봤어 아 젠장 그림의 떡이네 아 이거 이거 뭐해 이러면 뭐해 돈이 없어서 못먹잖아 아 괜히 들어왔어 여기 아 짜증나 아 근데 폭탄 어디간거야? 아 폭탄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어 뭐야 아 폭탄이 있었네? 폭탄이 있었어요 어 나이스 거미 아 젠장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저거 야 저 저기잖아 저거 환장했는데 폭탄 아까워 죽겠네 아 몬스트로 아이자 어 이거 쫄 따고 나오니까 좀 무서웠다 야 쫄 따고 나오니까 좀 무서운데 이거? 저번에 그런거 아니었는데 조심조심 조심 어 야야야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케이 해주고요 그렇지 아 얘 좀 죽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얘 쉬워요 얘 쉬워 쉬운거 쓴거 굉장히 간단한데 맞을일도 없고 좋아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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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가능하게 잡죠? 황금방 황금방 아까 갔어요 네 황금방 아까 갔어요 나 나랑 점프 될 때 귀엽게 생겼어 쟤 어우 야 많이 뻔했다 야 오오오오오 okay 네 다 조립 또 뭐 요거 갱내명작게임인데 뭔 소리야 이거 오 쟤네 뭐냐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다른 방에 와질수도 있네 다른 방도 와지네 야 이거 무서워 얘네 좀 위험하다 야 얘네 좀 위험한데 진짜 어 일단 저 음란하게 생긴것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저 두더지를 잡자 어 잡았어 황금방 아 황금방 나이스 아이템 좋은거 나와라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뭐에요 이거 안먹어지지 이 배터리는 아 일단 황금방 들어가보자 나이스 스톰피 아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 나 지금 머리카락이 완전 부려졌어 뭔데요 이게 아 백터리는 액티브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걸 채워주는거구나 아 한번 더 쏠 수 있게 채워주는거구나 어 여기 뭐야 이거 오우 야 여기 뭐냐 이거 얘들이 몸 매달고 있어 돌다 부수는거라구요? 아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엄청난데 돌다 부수는거래 쩐다 개쩐다 저건 어떻게 먹지? 아 돌다 부수는거 좋아요 와 와 돌다 부수있네 야 너무 좋다 아 돌 밟고 가면 돼요 네 아 이 돌 에이치피 업스리 와 대박 개쩝니다 지금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이거 엄청난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엄청난거 아니에요? 끝내주는거 같은데 지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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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좋아 너무좋아 어 얘네 뭔가쌌다 아 이거 클렸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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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뭔가 좀 위험해보인다 파란색이 핵심이구나 아 저 파란색이 보채인가보다 녹색이 와 녹색이 아이템줬어 노란색 와 나이스 와 샤 어 조심 뭔지 먹었거든요? 써볼까요?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게 아 말도안돼 쓸데없이 배경음악 비장하구요 아 폭탄 설사구나 그게 겁나 쉬운데 BGM이 너무 어 아 그게 나뉘구나 BGM이 비장해 와 맞다 이거 저번에 한번 해봤지 와 음악 너무 좋다 아 어 컨트롤 좋아 야 컨트롤 지린다 저번에 한 번 하고 벌써 이 게임에 적응했어 아 나이스 아 꼴랑 동전 하나 이 사자머리는 벽돌 깨기래요 와 대박이다 진짜 꼭 필요했던게 나왔네 와 쩐다 이거 너무 좋다 와 이거 진짜 최강이네요 이거 이거 안 죽을래 이거 오 돌려볼까? 이거 돌리면 뭐지? 아 상점이었네 이거 아 열쇠 열지말걸 네 색돌도 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거 돌리지마 열쇠 낭비했다 아 돌리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수경 잡지 땡글 똥이네 아오 야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어 방귀키면서 지금 똥 저 똥바닥 만나도 똥바닥 만나도 지금 안될 것 같은데 저거 어우 야이씨 두 번씩 때린다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삼각 오오 야야 노래조심 아아 노래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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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헷갈리지 않고 오오 잘한다 아 잘한다 진짜 아 너무 제대로인데 아 아 아 머리카락 벗겨질 뻔했네 아 저 똥칠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아오 아이씨 똥칠 아오 야 맞을 뻔했다 아 아 저 강낭콩처럼 쏘는거 아 이거 겁나 이거 나 왜 자꾸 얘 얘 아 저거 글랄빨였어 어 글랄빨였어 어 아 오케 어후 좋아 오 이 열쇠는 뭐지 럭키업 좋아 와우 열쇠 두개 아주 좋습니다 미..와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악마방 들어가보세요 악마방 들어가보요 악마방 들어가보요 정말 악마방 들어가요? 저 물음표는 뭐지? 뭐 어떤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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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열려 아 저게 어떨 때만 열리는거구나 아 저게 어떨 때만 열리는거구나 아 지금은 안 열리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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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 갑시다 끝난다 저거 하하하 진짜 귀찮아죽겠네 오 꺄져주고 얘 죽이면 9th이가 나오나 보구나 됐어 와, 돌 부수는 거 진짜 개쩐다 경우도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어, 나왔다 저 옆에 판 색돌 밑에 뭐예요? 상점인가요? 밑에 상점일까요? 오 지리구요 어 살살 움직였다 잡았구요 오케이, 이거 뭐야? 웨어 저니보이 뭔 소리야 이게 아, 어쨌든 저거 아이템 쓰는건가봐요 보스방은 나중에 가도록 하고 왼쪽으로 갈까요? 어, 사자머리 너무 좋다 이거라면 진짜 애니깨 쏴보자 어, 아무것도 안 나가 뭐야 이거 뭐야 아, 텔레포트예요? 아, 텔레포트였구나 와, 이것도 부숴버린다 와, 다 부숴버린다 야, 돌 다 부숴버린다 이거 왜 안 열려 아, 이거 열쇠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열쇠를 두 개 썼구나 아, 저기 하나 들어올 때도 열쇠가 하나 필요하네 아, 시작 지점으로 아, 이거 아껴놓을걸 야야야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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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스럽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위험스럽다 지금 어, 이거 큰일났다 지금 와우, 나이스, 어 나이스 연쇄포팔로 연쇄포팔로 한꺼번에 죽였죠 세 마리 다 잡았구요, 저기 안들어가고 저 에너지 깎이잖아 저거 아, 저기로 하면 체력도 알죠 자, 좋아요 버튼 아래쪽에는 좋아요 버튼 한 번 눌러도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 이 방이 왜 이렇게 터? 야, 이거 왜 이렇게 따라 당겨 오, 휘, 가만있어 오, 휘, 가만있어 오, 휘, 가만있어 오, 휘, 가만있어 아, 아, 뭐야 저거 아, 거미줄 맞으면 죽는구나 다 부순다 오, 럭키 뭐야, 럭키락? 럭키락은 뭐지? 어, 이것도 뭐지? 아, 나이스 소환수 이거 뭐지? 스피드다운, 아, 스피드다운 아, 최악이야 아, 뭐야 이거 아, 버섯중에서 독있는게 있구나 다 부순다운 아, 버섯개면은 확률적으로 알약이 나오는군요 데미지 입을수도 있고 방금은 데미지를 입었던 것 같아요 구역도 나오고 아, 옵션에서 한글도 바꿀 수 있어요? 아, 진짜 열쇠 없어 아, 열쇠 없어 아 됐다 열쇠 그건 나이스 황금방 오 뭐야 좋은건가 눈깔 어때요 저거 레이저 나갈거 같은데 저거 뭔가 옵션인가 운 좋다고요 아 대박 와우 가타피치에알 저거 뭐야 저거 뭐지 더북이알이라구요 포켓볼 아 몬스터볼이라니 너무 좋은건가 봐 쟤 뭔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뭐 뭐한다 아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어 뭐야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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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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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조심, 똥조심, 똥조심 여기 뭔가 위에 무너질 것 같은 벽이 있는데, 여기? 잡았습니다, 오케이 열쇠 굿 아, 몬스터를 흡수할 수 있구나 오케이 굿 아까 전에 저쪽에서 못 먹었던 거 하나 먹으러 갔다올까요? 아까 전에 못 먹었던 게 이쪽에 있어 아, 적 몬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 좀 센 놈 잡았어야 되는데 아 동전 와, 동전 18개 이 18개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과연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 18개의 아이템 됐어, 이제 보스방 가야지 보스는 못 잡습니까?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땡큐 고마워 보스한테 못 씁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애를 잡아야겠구만 나와라, 널 잡아주겠어 포켓볼! 아, 뭐야 아 안 잡히는데 안 잡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뭔데 포켓, 아 됐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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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자, 이제 얘가 날 도와준다는 거죠? 오케이, 어 동전 어 좋아 동전 폭탄, 나에게 의미없는 폭탄 동전 20개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 공격으로 던지는군요 아, 오케이 고마워요 자, 보스방 가미 아아, 잠깐만요 얘 밑에 상점, 상점 가자 아, 열쇠가 없어 와 이거 뭐야 비콘 좀 무서워 보이는데 뭐야 못써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와 끓였다, 어우 시끄렀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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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불은 뭐야 안 꺼져 환장한다 진짜, 와 환장한다 미치겠다 야이, 야이 어려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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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아, 이거 폭탄 어 어, 뭐지 어렵지? 어 아, 저 폭탄으로 자기들끼리도 맞출 수 있구나 아이고 이씨, 아 젠장 아, 이거 뭐 당구공이야 이거 왜 튕겨 튕기지마 아, 자기가 맞출 수, 자기, 자기 맞출 수 있네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이 아우 환장하겠네 진짜 아유, 그래 자기가 맞, 자기가 맞도록 유도해야돼 자기가 맞도록 그렇지, 자기가 맞도록 자기가 맞도록, 오케이 좋아, 맞아, 났습니다 나이스 샷 굿샷 윽 그렇지, 자기가 맞도록 요도해요 손은 안맞더라 저거 죽지말구 으아! 으악! 따라다니는거 아, 따라다니는거 봐 안 돼 지금 얘가 죽냐 내가 죽냐 둘 중에 하나다 으아아악! 하이, 죽을 뻔했어 으으으으음 제발요 제발요 맞아라! 아이씨 제발! 제발요! 제발요! 안돼! 오! 지금 빠졌어! 오! 뭐야 잡았어! 잡았다! 오! 잡았어! 오우! 레인지 플러스 럭키업 와우! 굿! 사거리 길어졌죠? 사거리 길어졌고 럭키업 네 육 조심하시구요 들어갑니다 잘하죠? 오우! 재밌다 확실히 이게 재밌다 야 혹시 돌 깨는게 있으니깐 편안하네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냐 이거 아 뭐야 이거 큰일났다 와 어렵네 이건 뭐지? 1마크 유레인지 뭐 뭐야 저거 으아어어어ㅇ앍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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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앍앵 와아... 꺼버려 네에 좋습니다아